1. 누가복음 23장 2.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을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23장에 그 27절부터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3.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4.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르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5.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6.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7.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8. 아멘 8.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몸이 되지를 않죠. 9.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더라고 여기 장면에서 보니까 9. 아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인물은 진짜 복받은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 주님이 굉장히 시몬에게 준 혜택이지 않을까요. 오직 그 한 사람만 딱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치요? 네. 진짜 제가 보면서 진짜 구레네 시몬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늘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은 그 28절부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렇게 슬피 우는 그 여인들 예수님이 잡힌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고 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오히려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냐. 나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 거야. 어떤 날이 올 거야.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날이 올 거야.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잉태하지. 아기를 못 가진 분.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한 배.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 자붕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 한 번도 애들한테 젖을 먹여보지 않았다. 그럼 이건 아기를 못 갖는다든지 아기를 안 놔봤다든지 젖 먹여보지를 않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사람들 29절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어떤 한 날이 이를 거야. 그 날이 이르는데 그때는 아기를 안 낳은 사람 아기한테 젖을 안 물려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9절을 딱 보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 젖을 먹여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의 그 반대말이 마태복음에 적어져 있는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거기에 다 나와요.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대활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때는 큰 활란 크다 그 말이 대자예요. 큰 대자. 대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활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런 활란이 있어. 큰 활란이. 그런데 그때는 그날에는 19절에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아이를 뵌 임산부라든지 그 다음에 젖을 어린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젖을 먹여보지 않는 사람. 젖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아이를 뵌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 가지고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거둬까지로 내려가지도 마. 왜냐하면 대활란이 있을 거야.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그 어마어마해 주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죠. 정말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임신하지 않는 사람 젖먹이는 아기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면 임신 못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저주 아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을 텐데 오히려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구나 라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대활란인 거예요. 활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활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하 제발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언덕에게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면 산에게 산하 나를 덮어 언덕아 나를 덮어버려. 그래서 내가 제발 죽을 수 있게 좀 해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언덕이 나에게 그냥 그대로 와서 그냥 나를 다 덮어서 그냥 숨 그만 쉬고 여기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무서운 날 진노의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게시록에 보면요. 게시록 7장에 아 6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게시록 6장에는 이제 일곱 봉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곱 봉인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 이런 일곱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어떤 문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 떼시죠. 그 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4분의 1이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기근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왔지만 이제 더 센 전염병이 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 그 6장 12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거머쥐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정말 무서운 날이잖아요. 그지요? 예.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큰 지진 큰 지진 한 강도가 한 10 이상은 되겠죠. 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강도가 사실 우리 그때 수찬성에 있었을 때 8.8이었나 그때만 해도 그냥 다 건물이 싹 무너져버리던데요. 그냥 그 학교에 있는 160명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지진이 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는데 검어질 정도가 상복같이 검은 색깔 이라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정말 무섭죠. 달이 피 색깔 나오면 정말 겁나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무화과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뭐 천개 만개가 떨어져도 별로 우리한테 큰 적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떨어지냐면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막 그냥 큰 바람 불면 두두두두둑 떨어지듯이 그냥 두두두둑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별이요. 어떡하면 좋아. 지구같은 지구도 별이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지구가 작은 별에 해당된다던데 작은 별이에요? 어. 지구가 작은 별이래요. 그런데 지구같은 별들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두두두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두루마리 하늘이 지금 펴져 있어요. 휘장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돌돌돌돌 말린다는 거죠. 돌돌돌돌 말리면서 그렇게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없어진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을 지금까지 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말려서 없어진다는 것이 실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이 말려서 없어지면 대기층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섬이나 산들이 옮겨지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거죠. 그렇죠. 큰 지진이 있을 때 옮겨지는 거예요. 옛날에 지구도 이렇게 지금의 지구처럼 생기지 않았다던데요. 대륙이 그러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지진의 지진이 있으면 이렇게 대륙이 움직인대요. 섬들이 생겨나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큰 지진 때문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리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렇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평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시록을 보면 정말 주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데 재앙이 쏟아지는데 정말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되지 왜 굴에 숨어야 돼요? 더 위험하게? 집을 우박이 뚫어요. 아니 우박이 어떻게 뚫어요? 축구공간한 우박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단 말이에요. 뚫어요. 그래서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전쟁도 크게 나죠.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산하고 바위한테 하는 말이에요. 언덕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 위에 떨어져. 우리들을 덮어버려. 여기에서 우리를 가려줘. 우리를 숨겨줘. 뭐 해서 숨기라는 거죠? 보좌의 안지신 이에요.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가려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 우리를 숨겨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히려 죽은 사람을 더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날이 대활란이에요. 이 지상에 지금까지 있어보지 않았던 날. 사람들이 전무 후무했다. 그 전에도 정말 그 후에도 없었다는 그런 날.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래요. 주님이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6천년이에요. 6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의 죄 부분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그분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분이 그분이 그분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잘 참으셨는데 어느 한날 심판의 날이 정해져서 그날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고요. 근데 그 진노가 누구의 진노냐 그 어린 양의 진노라 그래요. 어린 양께서 자신을 신이 죽음으로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려고 다 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어린 양을 거절하고 그분의 그 복음을 거절해서 그 사랑을 거절해서 받는 벌들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에요. 이렇게 대활란은 정말 무시무시한 활란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산과 섬들이 다 움직여버리고 하늘이 쓸려가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별이 땅에 떨어질 때 별이 지구에 떨어질 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정말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 별이 그 뒤에도 읽어보니까 별이 바다에 떨어져요. 별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바다가 거의 안 보세요. 8장 8절에 나팔을 부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리더라. 자 8장 7절을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 타버리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되어버려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자 거기 10절을 한번 또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됨에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날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2장을 잠깐 볼게요. 2장의 10절 여러분 보통 구약의 선지서를 볼 때요. 이중적용이 됩니다. 이중적용 하나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에요. 그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의 재림에 관계되는 이 부분에 환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되어서 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이중적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10절부터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기에 19절에 보면요. 거기 17절부터 읽어볼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험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그 다음 20절 21절 읽읍시다. 암열과 험악한 바이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험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겠죠.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맞죠? 대활란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붙들뿐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틈에 들어가서 그 전토에 숨어서 그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이혼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다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밖에 없지요. 안 죽고 싶으면 낮아져야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암혈과 또 험악한 바이틈에 들어가서 바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유연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광풍이 있고 이럴 때 뭐라고 이들은 표현을 해낼까요. 덮어라. 나를 덮어서 차라리 여기서 내 숨이 끊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13장을 이사해서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3장에 10절부터 거기 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이사야 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참으로 재앙이 많은 그날이죠.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래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차라리 죽음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언젠가 내가 들었는데 2029년도 언제 큰 별이 나사에서 그거 얘기했다던데요.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 별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뭐 20% 30%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진희한테 제가 아 그래? 그랬더니 근데 그 20% 30% 떨어질 확률은요. 별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데 20% 30% 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90% 이상의 떨어질 확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구에 떨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환란이 시작돼서 지금 7나팔이 울리고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지금 별들이 떨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고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랑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터를 뺏어서 성전터가 확보가 되면 이제 완전 끝이 다 와버린 거예요. 너무 속도를 빨리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재임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안에 땅 따먹기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원래 솔로몬이 그곳에다 성전을 지었던 그 땅이잖아요. 한금돈 사원이 있는 그곳에 그래놔서 그래놔서 어찌됐든 지금이 너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게 속도를 빨리 내는 것 같아요. 빨리 내는 것 같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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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면서까지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 대환란입니다. 이런 대환란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얼마나 오랫동안 6천년을 참아오시는 주님 이런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지요? 베드로 거기 히브리서 1장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주께서 10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 다 그것들은 멸망할 더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옷처럼 말아버린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설을 한번 좀 볼게요. 베드로 후설 3장에 보면 후설 3장은 그 환란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7절에 한번 보십시다. 후설 3장에 거기 세상은 무리범람에서 멸망을 했다고 나오고 땅도 물에서 나왔다고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주님 안 오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있는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에서 보호하신 바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불사르기 위에서 보호되고 있대요. 무엇이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 지는 구나. 불사르기 위에서 보호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킹잼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하늘과 땅이 진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 때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백보좌 심판 때 얘기겠죠. 그지요? 그러면 하늘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떠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불 사르려고 간수됐다. 우리 주님은 불 살르는 것도 빨리 안 살르고 간수 해놓고 나중에 살리시네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아멘이오. 아멘. 우리 주님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살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대요. 주의 날은 어떻게 와요?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처럼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대요.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엄청난 소리를 낸대요.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릴 때 그런 현상들이 있나봐요. 제가 지금 킹잼 성경으로 읽어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우주의 구성요소에는 뭐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는 불심판을 하시려나 봐요. 첫 세상에는 물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로 심판해요. 불심판을.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그러니까 불이 불이 지구도 태우고 불이 별도 태우고 불이 달도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뜨거운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저도 제가 듣기로는 추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영하가 내려가고 그런데 그 추운 곳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 불로 달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센 거죠. 얼마만큼의 불 세기를 갖다가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주의 날에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불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린대요. 다 탄다는 거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해라. 누가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날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해요. 고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활란이 오는 걸 고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대활란에서 있으면서요. 곧 주님 오셔. 이제 만약에 날짜가 저크리스토가 성전에 딱 앉았다. 그날로부터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3년 반만 견디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재림이죠. 그죠? 대활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에겐 그게 소망이잖아요. 게시록 19장이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라. 고대하고 열망하라. 열망하라가 사모하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릴 때 어려움이 있겠어요. 정말 많겠죠. 그때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나팔소리가 들리겠죠? 빠바방 하는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었다면 여러분이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는 것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림받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는 그 게시록 20장의 삶이 비춰지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이 되도록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어쩔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대활란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삶을 깨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바울도 또 베드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자고 얘기도 하고 또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고 우리가 나그네 같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나그네 같으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고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고 사라지잖아요.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물질들이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몇 도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별들이 높고 해가 높고 달이 높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웁니까. 쓴숙이 떨어져서 거기에 4분의 1이 죽어요. 물을 못 먹어서. 우리가 이제 대활란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 강에서 그냥 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도 안 말라. 그럼 샘 파면 되지. 그건 정말 생각이 모자라는 거죠. 뒤에서 경찰은 쫓아오고 있는데 언제 샘을 파고 있냐. 그렇죠? 그거는 표 받은 사람이 할 소리예요. 표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처럼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지구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하늘을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젖먹이는 자에게 오히려 화가 있어. 대활란 때 그것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도 안 띄우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활란은 없었고 후회도 없었대요. 이런 무시무시한 활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가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으라고 있어요. 그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것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가 꼭 노아의 날과 같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장가갖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인자에 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들이닥친다는 거죠. 이렇게 깨닫지 못한대요. 그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맷돌질 할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 줄을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딱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거야.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서 산다고 주님의 임지 앞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도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되게 많이 사모해야 될 일이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열망해라 사모해라 사모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 깨어있지 않고 흥청망청 사는 건가 내가 육신을 따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그분이 오실 것처럼 오늘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없이 그렇게 평강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걸어가야 하는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죠. 물론 반드시 대활란이 있습니다. 활란 끝 무렵에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날 활란 후에 대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여다봐야 돼.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며 흥청망청 사라집니다. 그걸 생각없이 살고 오직 세상에 관심을 두고 돈에 관심을 두고 성공에 관심만 두고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만 두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분명히 대사를 놓으니까 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휴거가 돼서 주님과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위로해라. 그리고 깨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 깨어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흠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골로세서를 보면 골로세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4절에 3장 3장 3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시킨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붙으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그가 언제 와 지금까지 2000년 기다려도 안 오잖아 그런 헛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건 헛소리라고 베드로 우서 3장에 나와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와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를 기울여요. 성경이 진리이지 사람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콧구멍 콧구멍 에 그 호흡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까 우리 읽었죠. 이사에서 사람 죽어버리면 끝나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항상 깨어있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일에 정말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이 고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설령 그런 고백을 들어도 우리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번 안아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눈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분이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호흡도 줬는데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와서 있다가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멸류가는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